뭐야 제가 간식으로 들고 온 버섯을 팔아드릴게요 버섯이 버섯을 먹네? 초코포가 초코를 먹는 거 아냐? 아니지 난 초코가 아니지 초코포니까 근데 초코는 좋아하는데 초코포가 초코를 먹으면 똑같은 걸 먹는 건가요? 초코포도 초코니까? 그럼 초코가 초코를 먹는 걸까? 초코.. 초코가 초콘가? 내가 초코였어? 아닌데? 초코초코 초코초코 좀 놀랄 분도 있을 거예요 캠을 켰어요 왜냐면 캠을 사서 켰죠 왜냐면 제가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아볼 사람이 없어 너무 다행히도 알아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캠을 켜는 거에 딱히 거부감이 없네요 우와 맛있어 보이는 바나나가? 저기 마리오씨 좋아하는 버섯도 있어요 아 그렇네요 아 렌즈 따가워 아 아니잖아 그림이구나 바보야? 정말 리얼하게 그려져 있어서 헷갈려 바보냐고 그걸 몰라 마리오씨 한가운데에 커다란 텅텅 구멍이 있어요 텅텅 구멍 이만큼 큰 구멍을 메우려면 종이 조각이 잔뜩 필요하겠네요 어 그럼 혹시 여기서 그게 나온다 종이 최대치 늘리는 아이템이 나온다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모아와라 아 모아와라 많이 필요하니까 모아와 뭐 딱히 뭐 주는건 없어 한 다섯번은 해야겠는데 아 나 많이 축적해놓을끼리 다했다 30년만 모아 어? 엄청나게 커다란 구멍이었지만 어떻게 잘 메웠네요 그래서? 응 올리비아다 아니 올리오빠다 설마 오라버니 얼굴인가요? 와 정말 잘 그렸네요 아니 왜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야? 아 뭐 좋은건데 벽에 걸린 그림을 그리신 분과 같은 분이 그리셨나봐요 뭔가 여기선 그림 그림 보스 같은게 나오려나봐 잠깐 오라버니? 이건 설마? 오라버니를 아는 사람이 그렸다는 뜻인가요? 그게 왜 그렇게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리본은 위쪽에 있죠 저걸 타고 가면 편할거에요 엘리베이터가 있네? 일단 좀 찾아보죠 아까 여기 헤이요 하나 있는거 같애 아 헤이요 렌다 키노비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긴하지만 놀이기구 탄거 같아서 재밌어요 너무 긍정적이야 이믄요 이믄요 아 근데 나 여기 매울 구멍이 없어요 종이가 없어 또 쉽고 여기서 종이 수급이 안되네 이믄요 잠시만 여기 이건가? 어딨다?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데? 꿈은 나 느껴져 느낌이 와 이름 뭐야 이네 키노비요가 여기 있을거라는 느낌이 와 여기 있구만 아파요 아파요 억지로 잡아당기면 찢어진다구요 귀여워 여기 어디 키노비요 있는데? 왜 뭐야 하루종일 서있기만 한다니 지루에서 어떻게 해 타워는 참을성이 많구나 타워는 그렇지 타워는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무엇보다 유기물이 아니잖아요 생물이 아니잖아 다보여 타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배가 출출할땐 2층에 레스토랑을 방문해주세요 알았어 귀여워 넌 뭐야 어서오세요 여기는 기념품숍입니다 그런데 말이 없이 기념품이 필요 없으세요? 제가 간식으로 들고 온 버섯을 팔아드릴게요 버섯이 버섯을 먹네 초코포가 초코를 먹는거 아냐? 아니지 난 초코가 아니지 초코포니까 근데 초코는 좋아하는데 초코포가 초코를 먹으면 똑같은걸 먹는건가요? 초코포도 초코니까? 그럼 초코가 초코를 먹는걸까? 초코보가 초콘가? 내가 초코였어? 아닌데? 버섯을 팔고 있어요 준다는건 아냐 판다는거야 어? 근데 나 버섯하기 필요한일이 별로 없는거 같아요 초코면 뭘까? 아 현금인줄기 현금인줄기 때려서 현금 나왔더 푸석푸석푸석 돌돌 말린 자국이 남아있어 남아서 계속 두루마리가 되었어요 근데 왜 3위일체로 가는거야? 3위일.. 아 너무 귀여워 세 명이 그렇게 모여있어 한 번요만 뭐 한 번요 두루마리가 되었더니 빨간유지줄까? 파란유지줄까? 괴담이 생각나네요 난 그게 어느 포인트가 무슨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빨간유지줄까? 파란유지줄까? 괴담이 그 휴지가 빨개서 무서운거야? 아니면 귀신이 똥싸고 있는데 대기타고 있어서 무서운거야? 나 그걸 잘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끼노비오 하나 있는거 같은데 알 방법이 없다 야 어디야? 여기서 신호가 오는데? 무슨건지 월요? 아 몰라 아이 아 얘 다 받은게 잘했지 그럼 엘벨을 누르자 납풀 납풀 떨어졌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오씨 다보여타워에 오신걸 어서오세요 이 타워의 최상층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몸이 각지고 커다란 입에 이빨이 잔뜩 난 괴물한테 습격당했어요 얘 떨고 있는거봐 이 낙서들도 전부 그 녀석이 한 짓이에요 마리오씨 부디 조심하세요 괴물! 괴물이라니 역시 오라버니의 동료일까요? 괴물은 무섭지만 마리오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좋겠죠? 아 이거였구나 키높이오 딸랑이가 여기였구나 아 미안해 때려버렸네 어? 한 마리 못 구했어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 마리오씨 아 더워 저 엘리베이터 타면 꼭 해보고 싶은게 있어요 에헴 아 엘리베이터 고리야 오늘도 저희 다보여 타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아 쟤 뭘 봐 너무 귀여워 저 표정이랑 모양 봐 올라갑니다 너무 이뻐 아 머리 봐 다음은 4층입니다 너무 귀여워 전망대로 가시는 승객분께서는 2번층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 마리오씨 어땠나요? 너무 귀여워 저 살면서 한 번쯤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할만큼 큰거야? 종이리본을 처치하고 나면 내려갑니다 더 하고 싶어요 사망플래그 아니지? 야 뭐야 이거 너무 잔인하다 야 그냥 연필로 뚫어버렸어 으앙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뭐지? 뾰족한 봉 같은데 뾰족한 육봉 음 어떡하지? 이대로는 엘리베이터 안내원 놀이를 할 수 없어요 흐하하하 음 너무 귀여워 마리오씨 빨간이 위험한 봉을 앗 보고 있어 마리오 보고 있는거 봐 아 또 한다 흥객 여러분 뾰족한 봉은 위험하오니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저리가 어디를 들이밀어 구멍만 보면 환장해가지고 저이가! 어머니 뭐 근데 이게 무슨 전조 아닐까요? 이번에는 뭐 색연필 애들이 나온다는 전조? 으아하하 내려갑니다 흐하하하 아 너무 귀여워 환장이 붙은거 봐 아 근데 킴 너무 컸다 떨어졌어 으앙 아이고 아파라 이따이요 4층까지 거의 다 왔는데 한 방에 1층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이거참 으와바! 군바다! 잔뜩 나왔다 이제 얘네 너무 쉽게 잡는데 그냥 떼찍고 한번 하면서 죽는데 아우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일단 한번 땡겨 무녀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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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무녀뇨 여기 무녀뇨 여기 무녀뇨 아닌데 무녀뇨 아 뭐야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아 링조작 두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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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링조작 3번 무녀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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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뇨 예쓰 조졌네 무슨 짓을 한거야? 화난 놈들부터 밟아줘 어 왜 10 데미지 밖에 안나오지? 아 정렬이를 못해서 그런가? 반짝포츠 이거 정렬을 어떻게 하는걸까? 무녀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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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날개쟁이는 한번 산다 뭐가 더 세지 근데? 금속부츠가 셀까요? 반짝부츠가 셀까요? 무녀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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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부츠가 좀 더 세 그리고 어차피 두원해주길 거 그냥부츠로 밟아주길걸? 0 0 0 0 0 0 대박이다 가드플러스 너무 잘냈다 0 0 0 0 0 0 Lit otine 흐어어어어어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링조작 3번 남았어 llan 아 근데 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정렬해 연병 야 이 정도도 상공으로 봐주네 후하다 인심 후하다 다보여타워 몬스터들 인심 후하다 고맙게 이제부터 그냥 땡 기본 아이템만 쓸까요? 아끼기도 할 겸 굳이 반짝 부츠랑 금속 부츠 써봐야 내구도 다니까 그냥 부츠로나 하는게 제일 낫나? 일리베이터는 고장 났어요? 계단을 일리베이터는 고장 났어요? 난 얘네가 너무 차분한게 난 더 웃겨 그리고 여기 하나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아 뭐아 뽀꼼아 키노피오 하나 남아있는거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더? 이제 한개야 그리고 종이 수급도 안돼 그리고 여기 키노피오 하나 먹고 한거 너무 신경쓰여 아야 렌즈가 안맞나봐요 딴거 할까요? 사도 새로 사야겠다 어? 비상문! 숨겨진 문! 잠시만요 어머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주 난리가 났네요 아주 조졌네요 이걸 다 메우려면 종이쪼각이 꽤 필요하겠어요 메울 수 있을까요? 마리오씨 얘기 좀 하실까요? 왜 저기서 나와 저쪽 레스토랑에서 음식점에서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대로는 너무 무서워서 주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아 또로또로또로또로 끔찍한 일이 해결된 후에 다시 제게 알려줄 수 있나요? 사례는 넉넉히 하겠습니다 귀여워라 그래서 여기 숨어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여기 뭐 숨겨진 거 있다 어? 다 보여다고 물음피 블록 딱 하나 남은 거 딱 폐쇄했어 아쌈 뜯어! 헉! 야허! 헉! 아니? 이게 나라고? 하나도 안 닮았잖아 저는 빨강 키노피오가 아니라 파랑 피노키오라고요 아 이거 실례했습니다 마리오씨에게 화낼 일은 아니죠 화낸 거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드릴게요 화사왓! 근데 얼마나 했으면 백이었냐 여기 파랑이랑 빨강이 파랑이랑 빨강을 틀린 것 말고는 꽤 잘 그렸는걸? 그린 거야? 그냥 백인 거 아니었어? 붙어서? 여기 물음표 상자 있어 지금 보고 있는 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 저거 여기 물음표 상자가 있고 여기 뭔가 숨겨진 게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일단 탈출! 딴 데부터 찾아보자 전망 레스토랑 따보요 전망 레스토랑 따보요 따보요 셰프 맘대로 오므라이스 헉! 배고파 뭔가 좀 딴 거 시켜 먹고 싶다 맨날 집밥만 먹어가지고 아우 머리 뭘 더 찾아야 될까? 왜 이렇게 난리가 났어? 누가 왔다 갔나봐 누가 행패부려 갔나봐 감자튀김? 문 니뇨! 어딨어? 이 새끼들 어딨어? 조그만 새끼들 어디 숨었어?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 저... 저... 저 딸랑이 울리는 게 애매해 울리긴 하지 어디... 어? 어디라는지 모르니까 에잉? 띵 덕분에 살았습니다 좁은 곳에 구겨진 탓에 목이 좀 아프네요 그래요? 근데요? 종이 인염병 녀석 그 녀석들이 청결한 주방을 아... 그런 이상 말할 수 없어 왜? 청결한 주방이 무슨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없대 잠깐만 안 보인다 내 캠 때문에 저 아이템이 안 보여 100원 하나겠지 100원도 아니다 어? 먹기 있어 먹기 아 먹어 그 자리에 앉아서 먹은 거 봐 코인을 안 냈는데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아래로 가자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 엑스! 엑스! 레스토랑에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아 귀여워 문유뉴 여기 문유뉴 벨 하나 있는데 이거 그래서 뭐 어디 있을 거라는 건 넌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찾냐? 아 근데... 아잉 임마 근데 이거 못 찾자 그래서 어디 이 안에 있... 아니지 바깥 맵에 있는 걸 알려줄 필요는 없지 그럼 이 안에 있을 것이다 벨이 너무 막연하다 그... 방향이나 뭘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띠리링 하고 말아 엠병 야 어딨는데 그래서 어디야 다 부셔버릴 거야 이놈의 레스토랑은 내가 다 부실 거야 근데... 어디야... 아 이거... 야 못 찾겠다 미안한데 안될 것 같애 내가 찾을 여력이 없다 아 시끄러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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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쳐줘 관종... 안 찾아줄 거야 접혀있어 서랍에 쓰셔넣는 걸 정리라고 하진 않아요 아니었어? 서랍에 쑤셔넣는 게 정리 아니었어? 여쭈건 난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버섯 쪽 버섯 쪽 음란하다 야 야 나와 나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체중 보셨나요? 아 귀여워 그게 중요하니? 뭐야 무슨 팝하트 같은 게 있어 여기 뭐가 파닥파닥 거린다? 쓰레기 던져져서 종이 인형병이 저를 던져서 저기다 넣었어요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잘 생각해보니까 거기 쏙 집어넣은 솜씨는 인정해야겠어요 레이업 좀 했나보다 근데 끔찍한 일이란 게 뭐야? 어머나 얼굴이 그려져 있어 얼굴이 그려져 있어 여기서 몬스터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아늑한걸? 아늑? 어 이거 웃기네 또 여기서는 패를 안올렸어 달걀프라이 모양으로 잡다니 저 그렇게나 달걀프라이를 닮았나요? 띠용 어메 이게 다야? 이 공간은?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버리더니 어떻게 이런 짓을 왜냐면 너도 음식이니까 버섯이잖아 너도 음식이야 버섯이잖아 으아악 으아악 4D다 4D 바퀴벌레 바퀴벌레 같은 묘사인가 보다 이건 아야 어 이렇게 필드 전투도 있어 어 이거 좀 신기해 그거 맞죠? 왜 이렇게 배월래? 잠시만요 바퀴 잡아 야 부엌에 있는 바퀴 잡아라 야 여기 왜 움직이냐 깡통이 저기가 위 안에 있는거 어떻게 잡아? 아 밟았구나 끓여버리지 그대로 으악 으악 날아다닌다 야 이거 주방일하는 사람들에겐 공포의 게임이네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파리 같기도 하고 본인은요 뚜쉽고 이게 그 부엌에서 말한 무서운 일이야 설마 너무 귀엽긴 하다 근데 아 이거 봐요 체중계 조금씩 움직여 흠 근데 또 없는데 있나? 없어! 잠깐만요 내가 뭐 찾고 있나? 지금도 찾아야되는데 혹시 내 캠? 아니야 없어 여긴 없어 나가야되나 봄댕 이게 진짜 그 부엌에서 말한 무서운 일이란게 겨우 이거야? 바퀴벌레가 나와서 다 도망 나왔다 이거야? 잡아야지 이 멍청한 놈들아 잡 잡 얘네 뭐야? 잡지는 못할망정 나와서 오돌오돌 떨고 있어 아 말하게 나 지금 먹긴 줄 알았어 먹긴 줄 알았어 레스토랑에 그거 출몰 중입니다 잡으라고 오오오 아 가만있어 이제 정리됐지 아니야? 왜냉유? 으헤헤 너 저거 모를 뻔했다 저 식스 그릇에 있는거 아 너무 귀엽다 근데 게임이 왜냉유 솔직히 이정도면 다 된거야 여기서 더 있다고 하면 안돼 찾지도 못하거든 됐다 젠장 도만되는 놈들 아니 왜 안보이냐 난 아아 저기있네 야 이거 숨은그림 찾기다 숨은그림 노래 끝났지? 안심해 레스토랑이 엉망진창이에요 야 오너 누구야? 자칫 바퀴벌레 아니 레스토랑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니? 어릴때 별명이 달걀프라이긴 했죠 아 저기요 근데 얻은게 없잖아요 여기서 길도 없구요 귀여워 뭐시단가 뭐시단가 읽기 으응? 이게 다야? 어차피 종이는 못 모았잖아 아 나가서 모아와란가? 나 뭔가 대단한걸 놓친거 같애 아! 레스토랑 일을 해결하고 얘가 오랬지? 멍청이 끔찍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아요 처리해주셨죠? 안녕! 감사합니다 담을 여기 잘게 채 썬 종이쪼갈들이 그걸 왜 갖고 있니? 야호! 뭐 이거 메우라는거겠지 저 위에 뭐 있는거 같애서 아닌가? 저거 아 아니구나 아아! 떨어질 뻔 야 얼마나 필요하니? 더 필요해 으악! 아 딱 맞게 주는구나 하긴 이거를 안 맞게 줄리엔 없지 나가서 구해오면 되지 않았을까? 다보여타워 바깥에서? 일단 한바퀴 뺑 돌아보자 한번 으악! 와아 너무 이쁘다 저 벽 돌봐 어! 여기 위 수상해 해물은 안될거 같애 나중에 뭐 가져오는거 있나 보다 역시 어라? 한바퀴 한바퀴 돌아 돌자 또 돌아 또 돌아 아 저 그림 이쁘다 벽에 말 그려져있어 레인보우하게 이 벽을 부수는게 나중에 있나봐요 들어가쇼용 아니 아니요? 위로도 안열리는데요? 위로 올라가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할텐데 당겨야되나? 야 뭐.. 미사일이 떨어져! 봉이에요! 으악! 안열려요 야 미사일이 뭐니? 아이악! 엄청 세진 않네 밟아야되나? 아니면 올 때 정확히 뚜쉽구 뚜쉽구! 아 아니아니야 타는건가? 아이야 아니아니야 잠깐만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저 봉이 또? 대체 어디서 나타나는거야 위험하게 말이야 누가 미사일을 쏘고 있니? 어 라군 됐어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까아아아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예스 스탑 무빙 아까 봤죠 여기 문유뉴 구멍 여기 문유뉴 구멍 야스 똑똑이 어 이 블록 너무 이뻐 이 마리오 시리즈는 이 블록 디자인이 너무 좋아 어 여기서 좀 수급할 수 있겠다 조행일 죽치고 있죠 이거 아니 나무치고 있죠 라고 해야되나? 흠 음 파라솔을 다 접으면 뭔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피면이라던가 문유뉴 응? 필요없는데 펴보자 마을에도 파라솔을 다 피면 못 어? 돈이 나오잖아 뭐 되는게 있었어요 어차피 엘베 안 되고 어차피 엘베 안 되고 뭐 별 대단한 건 없네 너무 느려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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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재앙이다 대재앙 혹시 이게 우산이 되어주지 않을까? 역시 야 이거 무적이다 무적이다 너무 느려요 야 뭐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여기 전쟁이야 그런데 힌트 주네 뾰족한 유통 으아악 어? 무적이다 여기 오! 부셔졌어 글쩍 글쩍 누구야? 어디 그 풍계리 그런게 있나? 올라가 이때 쏘지 이때 쏘지 이때 쏘면 완전히 무방비로 차 맞을 수 있을텐데 바보들 으악 으아악 전쟁이다 전쟁이야 육봉 아 육봉이래 저거 뾰족이봉 전쟁터야 백이나 회복시켜주네 너무 과한데요? 과외복인데? 과외복 그냥 저장부터 하죠 여기 아니 안녕